지금 34년 중에 처음 먹었어, 저렇게 차려 먹었어. 저는 덕분에 진짜 집밥 같은 그런 느낌 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요. 건강하다, 건강. 야, 대박. 밥 진짜 잘 됐다. 야, 속밥을 어떻게 잘해? 가만한 속밥이 진짜 어려운데. 감으로 했지, 감으로. 세리 누나 무 안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누나 건 당근으로. 아, 무를 또 안 좋아해? 나는 무, 익은 무를 안 먹었어. 그 사람한테 무즙을 가려고 했으니까 너무 미안하네. 자, 이거 형꺼. 그러면 이거 게장도 정리를 해 줘야지. 진짜 대박이지? 우와, 저거 비즈얼. 우와, 맛있겠다. 얘는 간장게장 사업하는 사람처럼 너무 예쁘게 해 놓는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디어 먹는다, 드디어. 우와, 내장 꽉 찼어. 저 댁으로 돌아가고 싶어. 우와, 내장. 우와. 이걸 어떻게 먹어. 인간이 낼 수 있는 색깔이냐, 이게. 인간이 못 내져, 그러니까. 그냥 내장이랑 오늘 맞췄네, 옷들은. 신나이. 내장 룩이네. 내장 룩이네. 내장 룩. 내장 룩. 내장 룩이네. 나 맛이 지원되니까 미치겠다. 너무 먹고 싶어. 나 내일은 간장게장이야. 무조건. 뭔 일이야, 이거? 너 왜 이렇게 불쌍하냐. 진짜 잘 먹는데. 머슨밥처럼 먹더라고. 저것도. 점도 먹고. 통통하니, 저게.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야. 계속 만들면서 음식이 질린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또 먹어지네. 먹어져. 오리가 진짜 매력적이라고. 돼지갈비 같다. 두근면서 계속 뜯게 되나, 똥갈비처럼. 아니, 왜 저렇게 슬프게 뜯어요. 너무 맛있는데. 맛있게 먹는 게 참 좋아. 너무 좋잖아. 뿌듯하잖아. 왜, 왜. 왜, 왜, 왜. 너무 욕심을 냈구나, 맛있지. 가위, 가위, 가위.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, 들어가고 있는 거야? 들어가고 있는데. 아, 그래? 약간 욕심부린 뱀 같다. 욕심부리다가 다 못생기고 죽어 있잖아. 개 터져 죽어 있잖아. 뭔가 타협스럽다. 안 돼, 갓김치 진짜 맛있어. 야, 어쩜 단 한 명이 굴튀김에 손을 안 내냐. 손이 안 가요, 손이 안 가. 진짜 굴튀김 빼고 다 먹었어. 맞아, 굴튀김 빼고 다 먹었어. 형도 안 먹고 있어. 맞아. 굴튀김 좀 먹어봐. 나무 거 싸가면 되잖아. 내 거 싸가. 고맙다. 나 지금 눈물 날 뻔했어. 또 내가 다 싸갔다, 나무 거. 맛있지? 이야. 저 풀무침. 나는 이게 1등이야. 아니, 저 배추가 스푼이었어, 그냥. 그냥 막 먹었어, 그냥. 손을 막 떠나있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고맙다. 저 배추가 스푼이었어. 저 배추가 스푼이었어. 저 배추가 스푼이었어, 그냥. 저 배추가 스푼이었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